안녕하세요. 저는 도커 컴포즈를 활용한 웹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할 강사 정성훈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필요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고 도커 컴포즈를 통해 여러 컨테이너를 제어하며 마지막으로 도커 컨테이너의 화면을 웹에서 스트리밍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우선 도커가 설치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WSL Ubuntu 22.04 버전을 사용하지만 기존에 쓰시던 환경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도커에 대한 기본 지식과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 툴타임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강의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픽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후 말씀드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래픽 사용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된다면 공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키보드와 마우스 등에 대한 제어 권한을 일반적으로 유저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의 화면을 캡처해서 스트리밍하고 제한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보안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클라우드 게임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상한 간단한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도커 네트워크 안에는 게임, 미디어 서버, 스트리밍 서버 및 클라이언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게임 컨테이너에서는 말 그대로 게임이 실행되고 화면을 캡처하여 RTSP 스트림으로 송출합니다. 미디어 서버에서는 이 스트림을 퍼블리시합니다. 스트리밍 서버는 RTSP 스트림을 웹소켓 스트림으로 전환하고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는 웹소켓 스트리밍을 디코딩하여 유저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또한 게임 소스 코드 내부에 웹소켓 서버를 추가하고 유저 상호작용에 따라 스트리밍 서버에서 웹소켓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웹페이지에서 게임 상태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콘웨이의 인생 게임이라는 것으로 매 제너레이션마다 블록의 생과 사가 결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게임 내부에 웹소켓 서버를 추가하였는데 이전에 고 언어로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 언어로 작성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다가 이 게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한번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직접 실행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매 제너레이션마다 블록의 생과 사가 결정이 되고 마우스 왼쪽 클릭에 반응하여서 게임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용되는 주요 소프트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XVFB는 컨테이너 내부에 가상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이때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FFMPEG는 인코딩과 디코딩 등의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XVFU로 생성된 가상 디스플레이를 캡처하여 RTSP 스트림을 송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 MTX는 미디어 서버로 동작하며 RTSP 스트림을 퍼블리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RTSP 릴레이 모듈은 스트리밍 서버에서 사용되며 RTSP 스트림을 웹소켓 스트림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JSMPG 플레이어는 스트리밍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며 웹소켓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유저에게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커 컴포즈는 멀티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툴이며 특정 포맷의 파일을 통해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웹소켓 서버를 추가하고 게임 상태 업데이트 로직을 변경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프로젝트를 포크한 다음 소스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웹소켓 서버를 게임에 추가하였고 연결을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x, y 값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로 넘겨받고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x, y 값은 인터랙션 함수의 인자로 사용되어서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소켓 서버를 추가하였고 메시지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 대신에 이렇게 넘겨받은 x, y 값을 가지고 게임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코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게임을 빌드하고 실행하고 화면을 캡처하는 컨테이너를 위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고 게임을 빌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md 레이어의 ffmpeg 명령어 부분입니다. 가상 디스플레이를 인풋으로 하여 화면을 캡처하고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옵션들을 여러 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한 레이턴시를 적게 하여 스트리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리밍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축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샘플 코드를 기반으로 한 개의 파일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넣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캡쳐된 화면이 보여지는 캔버스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할 때의 마우스 좌표 값을 활용하였고 슬라이더를 통해서도 x, y 값을 조정하여 게임 컨테이너의 웹소켓 서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캔버스가 나타나도록 하였고 웹소켓 연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렉션이 발생할 때 x, y 값을 send coordinate 함수를 거쳐서 게임 컨테이너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버 컨테이너를 위한 도커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도커 파일을 통해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RTSP 릴레이 모듈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노드 16 버전을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파일을 가지고 두 개의 이미지를 빌드하면 이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추가로 이 이미지를 개인의 도커 허브에 업로드해 두면 도커 컴포즈 파일만으로 언제든지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다음 명령어를 통해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도커 컴포즈.yml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파일에는 미디어 MTX, 스트리밍 서버, 게임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이미지를 컨테이너별로 설정을 하고 포트 포워딩 설정, 실행시 명령어 설정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미리 정해둘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볼륨 설정, 환경 변수 설정도 가능하고 호스트의 GPU 자원을 사용하는 옵션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커 런 명령어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띄워보셨다면 공감하시겠지만 매번 하나씩 컨테이너를 띄우고 매번 옵션을 붙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자니 쿠버네티스는 설치와 인증 과정부터가 복잡해서 간단한 테스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도커 컴포즈는 여러 컨테이너를 파일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동시에 설치도 간편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업 D 명령어를 사용하면 멀티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도커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스트리밍 서버의 주소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 아까 본 게임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화면은 그저 게임 화면의 캡처 영상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어야 하지만 웹소켓 통신을 통해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캔버스 위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하거나 슬라이더를 조정할 때 게임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표 초반에 설명드린 제한적인 인터랙션의 의미입니다. 딜레이도 생각보다 준수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디오를 캡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오디오 장치가 없기 때문에 펄스 오디오를 통해 가상 오디오 장치를 생성하고 FFMPEG로 캡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만약 알사 사운드 카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리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펄스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오디오 캡처 및 송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오디오 스트림을 생성하는 방식과 FFMPEG 옵션에 따라서 오디오 싱크가 틀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GPU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도커 컴포즈나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컨테이너가 호스트의 GPU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FFMPEG 비디오 인코딩에 한해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CUDA 이미지 사용 엔비디아 드라이버 설치 전용 코덱 사용 등의 방식을 도커 파일에 적용하여 GPU를 사용하고 CPU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도커 컨테이너 화면을 웹을 통해 스트리밍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콘웨이의 인생 게임은 단순한 예시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방식의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 자신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사 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